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시리즈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2차로 쭉 이렇게 배워가던 중에 쉬기도 할 끔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선교적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기에 이 책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4장에 나온 리더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비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나무교회에 사약을 여긴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되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원고는 만들지 않았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같이 배워가기 원합니다 비전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말합니다 123쪽 두 번째 단락 보면 알다시피 리더십 전문가들은 비전을 강조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 도달하기란 거의 요원하기 때문이다 비전은 북극성과 같다 리더가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데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명한 비전이 없는 조직은 갈 길, 곁길로 빠져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조직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이 책만 하더라도 이게 중보판인데 첫 번째 책에 보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망용경으로 나갈 목표를 찾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면 등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방랑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가끔 표현하기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거든요 태평양에 노를 지어가는데 열심히 밤낮으로 지었고 풍랑이 오면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그리고 암초나 이런 것을 부닥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리더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다루는데 문제는 비전이라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전하면 크리스찬이든 비신자든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오늘 본부 말씀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게 킹 제임스에 나온 번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데 이 책에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다루는가 이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가 비전의 사람이 대함은 당연한 일이다 비전의 리더는 적어도 세 가지 기본사항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는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또 하나는 비전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마지막으로 비전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비전의 공유 이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제가 비전에 대해서 최근에도 설교했었잖아요 그때 비전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저자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전의 출처 이 책은 옳지 못한 출처들을 다루고 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전을 가지거든요 그걸 비전이라고도 이해하거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리더의 결정적 과제는 조직의 최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라든가 헨리 포드, 빌 게이츠의 예를 간단히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전을 어디서 가질 것인가라는 거죠 즉 비전의 출처 그러면 총 여덟 가지를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그 중 처음 일곱 가지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못한 출처인 거죠 옳지 못한 출처인 거죠 그럼 왜 여기서 다루고 있는가? 왜 우리가 주의라 이 부분을 살펴보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전의 출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동에 나온 비전 충동에 나온 비전 이전 책에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따옴표가 써 있었어요 이분이 말한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24년 영국의 학교 교장이자 사교계 명사인 조지미 멜러리는 아직 누구도 정복해 보지 못한 에베레트 산 정상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어렵게 높은 산에 오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라고 답했다 6월 8일 세 자녀를 둔 38세의 멜러리는 동료 앤드류 어바인과 함께 등정하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75년 후인 1999년 미국 등반팀은 산비탈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멜러리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충동에 기초한 비전이었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맞닥뜨린 장애물을 정복하는 데 급급한 리더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이 자신과 조직에 가져올 장기적 결과나 다른 대안을 고려할 줄 모른다 그들은 신중한 생각보다 행동 더 정확히 말해 반사적 반응을 중시한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어떤 도전이 닥쳐오면 그들은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이런 리더들은 결국 자신의 수고와 다른 이들의 희생이 무용재물임을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산비탈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병든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생각할 겨를 없이 돌리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것 아세요? 그리고 공공연이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교회가 열정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이런 교회를 열린 문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어떤 교회가 열리는 환경이 움직이는 교회가 열렸으니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력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열린 문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열리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환경이 열리는 것은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한 좋은 예가 요셉의 예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직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 때 그들은 자기를 바로에게 얘기해달라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까맣게 까맣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환경이 움직입니다 바로가 꿈을 두고 두 번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자문을 구했지만 자기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중에 바로 이것으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요셉을 총리를 세워서 이 전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립니다 여러 번 아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그런데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좀 그런 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 말하는 대로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리는데요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좋은 예가 요나죠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치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에 갔는데 마침 끝에 요파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배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그런 노선이잖아요 오늘날과 달라서 그런데 그 열린 환경이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저 열린 문이라고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는 리더들이 많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 현대 리더들이 비전을 얻는 보편적 수단은 이전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공을 모방한 비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과거의 성공을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성취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미 취했던 길이야말로 가장 쉬운 행동 노선일 때가 많다 성과가 좋았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때로 성공은 리더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나름대로 신앙사과를 하면서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성공의 기초에서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눈을 멍게 한 거죠 차라리 철저하게 실패했더라면 훨씬 더 듣고자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도 있는데 과거의 성공이 눈을 멍게 한 거죠 이 저자도 그걸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있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스 두프리는 성공은 편견보다도 빨리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리더가 그것을 꺼릴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피터 드로커는 비참한 실패라면 어렵지 않게 떨쳐내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제의 성공은 생산적 수명이 다한한 후에도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의 성공보다 더 해로운 것은 이전에 했던 적당한 성공이다 적당한 성공은 조직의 치명적 해를 끼친다 솔깃할 정도의 성장만 제시할 뿐 조직을 의미 있는 발전으로 이끌지 못하겠다며이다 그것은 마치 아편과 같아서 리더들을 마치시켜 전략의 재평가나 중대한 조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온 예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단순히 교회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처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자신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를 이끌어가는지 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쉬운데요 한 번은 우리 워십 캠프가 다가오는데 아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기도해 주세요 수년 전에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워십 캠프를 할 때예요 그 옆에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철양한 것 같더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철양하게 보일 만큼 아 숫자가 많다고 오른 건 안 해요? 제게 좀 더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0년 전에 하던 방법과 똑같이 전사들과 목사들을 세워서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 찬송들을 섞어서 영혼 없이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찬송을 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한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전반과 찬양에 대한 성경적 기초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일을 만나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과거에 한때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만 있는 정말 보기마저도 찬양한 그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답습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쓴 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도 한 번을 치라고 했고 한 번은 말하라고 했고 홍해를 가르실 때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라고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강의를 딛고 서라고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조직이라면 기독교 조직이라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은 상대하시는 사람이나 일하시는 시기에 따라 언제나 독특했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엘리아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에게는 수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수학공식이 될 수 없다 그분의 관심은 특정 업무나 프로그램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고 착각한다 많은 조직들이 틀에 박힌 수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방식이 여전히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전을 가져오는데 때로는 과거에 성공해서 가져오는 거죠 어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간주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다고요 또 하나 성공해서 이렇게 빌려오는 혹은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은 또 하나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빌려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이런 성공을 답습하는 것보다 유일하게 더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따라하는 것이다 남들의 현재의 방법을 흉내내는 것도 자신의 진부한 방법을 재탕하는 것만큼이나 무이한 일일 수 있다 그러면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1982년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럽의 조건 이 책에 나왔을 때 미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또 1994년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는 성공한 기업들의 여덟 가지 습관 해서 지필해서 그렇게 100년 이상 성공을 구가해온 기업들을 연구해서 그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책들의 주제는 모두 똑같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 책들에 거명된 모범 기업들 중 다수는 이미 내려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필 로젠츠 바이크가 쓴 헤일로 이펙트라는 책을 언급합니다 로젠츠 바이크는 그러한 무분별한 모방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는 저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게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리더십 때문에 성장했다기보다는 매출이 성장하니까 그 리더십 오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앞뒤가밖에는 그러면서 로젠츠 바이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란 없다 정말 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말 통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항상 통하지 않는다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 맞다나 기업인들은 끊임없이 성공담을 찾으며 무엇이든 새롭게 떠오르는 최고의 방법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들어 무방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닌 게 아세요? 심지어 교회들도요 요즘은 다 칩체되니까 그런 일이 사라졌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3년 만에 200명 모으기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줄을 서고 달려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회비가 되게 비싼데도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교회도 몇 개 알거든요 근데 선전합니다 근데 사진이 조작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걸 복사에 두 개를 붙입니다 엄청 큰 것처럼 그렇게 내는데 그걸 보고 달려듭니다 목회자들마저도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1년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1년에 한 차례씩은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가서 은혜도 받고 또 미국 교회는 어떻게 지금 어떤 동향을 움직이고 있는지 또 새로 나온 중요한 책들은 있는지 그래서 방문하면 주로 가까운 신학대학원에 가서 책방을 방문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또 구입해와서 1년 동안 주님을 찾으면서 필요할 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가다 보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50명이오고 100명이오고 몇백명이오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침체되니까 미국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교회들 뭐가 다른가 그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광고내고 사람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기 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 내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나무 뭐 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되게 많아요 이야 열매가 많다 그래서 열매를 따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가지고 와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있고요 그 토대 위에서 사역이면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가지면 사역만 하더라도 그것이 다양한 사역이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내겐 전혀 안 보고 그리고 그것은 세미나 간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세미나 간다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성경적인 이해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다 다루지 못해요 다루지도 않고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그것만 따다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즘 성광하는 교회는 다 교회 밴드가 있다 그래서 강대성은 다 바꾸고요 악기들 다 수입해다가 밴드를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낙원상가에 중고학기가 쌓인 거 아세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행이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공 따라하게 하는 거죠 성공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취해야 하는 거죠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만은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법도 하다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의 방법이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리더들이 많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 그 방법이 성경적이고 하나는 영화롭게 하는지 여부는 대개 너무 급해서 따져볼 겨를이 없다 혁신적 방법으로 새 신자가 늘어난 교회가 나타나면 다른 목사들도 너도나도 뛰어들어 교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른 조직의 성공 전략을 흉내내는 것이 일부 리더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들의 비전은 전혀 복잡할 게 없다 열심히 최신 유행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영적 리더십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앞으로도 볼 텐데 이런 예가 있어요 전문을 살펴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앞장서 가서 내가 리더라고 의기양양을 가고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세만 따르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를 모방해도 된다면 사실상 크리스천 리더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꿀 필요가 없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같은 방법으로 이끄실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최신 세미나를 듣거나 인기 서정만 읽으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얻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배울 수도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되 어떤 성경적인 기초를 따라서 어떤 가치와 이해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배울 부분 배우고 따라가야죠 선교적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선교적 삶을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무도하신 거거든요 구약부터 명명백백하게 그럼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몇 개 선교적 교회에 잘하는 것 같은 모델을 가져다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전혀 어떤 교회에 모델을 다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성경을 기초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우고 원해 이렇게 배우고 해서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학자들, 다양한 분들로부터 참조하죠 성력 개선도 하세요 지난 주에도 제가 세 권의 책을 소개했죠 연락리더밴드에다가 그 전에 두 권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만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인데 일반 성도들 이야기는 좀 그럴 수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책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책이거든요 이 세 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가 정확하게 오른 것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뛰어난 학자들이었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소개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토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가고 성도들 그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서간 때로는 교회들로 또 배울 수도 있는데 먼저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 거죠 세 번째 허영심이 나은 비전 허영심이 나은 비전 허영심 역시 비전의 출처임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이 이룩할 성공과 칭송을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리더들이 엄연히 있다 우리나라 한때 재계순이 1위되게 서로 중복 투자하고 그래서 IMF였잖아요 교회들만 하더라도 교회가 크면 기도원 구입부터 시작해서 경쟁적으로 투자한 결과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열역조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만 교회가 침체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소위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받기 위해 외적으로 다양한 일한 시도들을 하는 경우 절대 적지 않거든요 기업과 마찬가지고요 기업 리더들은 회사의 유익보다 자신의 명예와 출세의 욕심에서 성공 노선을 정할지 모른다 교회 리더들은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당을 중축하거나 예배를 TV중개하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이기적 리더십은 흔히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경건한 문구로 포장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중심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한 건데 이때 조직의 성장은 리더 자만심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아, 리더 자만심을 채워줄 뿐이다 비전이 아닌 허영심이 동기가 된 리더 밑에서 무너진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그룹 얘기하면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리더 허영심 때문에 회사 전체가 무너졌어요 목사가 자기 이름을 내려오고 버린 사업 때문에 큰 빚을 떠안고 허덕이는 교회들도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은 거 아세요? 여기에 보면 프랑스 지역을 이끌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 전쟁에 패하고도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했다면 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를 다녀오면서요 비행기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영화를 봤어요 나폴레옹 영화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영화 쭉 끝에 보면 이 자막으로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 숫자 그러니까 찍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영어로 된 거라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지역 이름이 영어도 될 수 있고 이태리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런 거 알고 그냥 들어주세요 툴론 전쟁에서 6천명 사망했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망한 숫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아니고 마렌구 전쟁에서 1만 2천명 죽었고요 오스텔리츠 전쟁에서 1만 6천 5백명 죽었고요 보로디노 전쟁에서 7만 1천명 죽었고요 워털루 전쟁에서는 4만 7천명 죽었는데 하루에 죽었고요 러시아 침공했을 때 46만명이 죽었습니다 1793년부터 1815년까지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과 전쟁을 일으킨 후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된 건 거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케인의 야망을 위해 7, 300만명이 죽어갔습니다 300만명 네 번째 필요가 나은 비전 필요가 나은 비전 비전을 찾는 것은 해당 집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전을 세우되 필요의 기초에서 비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회사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뭐를 필요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걸 만드는 거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 그 필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세상 기업체에서 이는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사약을 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론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나 수렴하는 단체에서도요 그것을 할 것을 이렇게 뭐죠 권면하는 데도 있어요 또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에 기초한 비전은 분명 장점이 있다 구매자의 희망사항에 부응할 때 업체들은 자기 사업의 타당성을 느끼는 법이다 교회의 경우도 인근 지역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를 더 현실성이 있고 실속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는 거죠 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표 집단의 필요를 바탕으로 비전을 정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이 때로 시장을 움직인다 여러분 아이폰이요 시장의 필요를 따라 아이폰이 생긴 게 아니고요 아이폰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에는 대중의 필요보다 기업의 창의적 혁신에서 나온 것이 많다 사회의 필요에 반응만 하는 회사는 똑같은 소비자층을 놓고 경쟁하는 유사 기업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혁신적 회사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궁극적 필요를 예측하거나 소비자의 마음에 필요의식을 창출한다 그 결과 장기적 수요에 부응하며 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기반한 비전은 기업 경영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 단면일 뿐인 거죠 크리스천 리더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 사회의 기초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민감해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가 곧 하나님의 부르신 것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이 뭐예요? 사람 보는 관점이 하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신자들은 사회의 악의 증상을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따라 비전을 정하면 교회는 근본 원인보다 증상의 주력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에 인근 지역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각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은 교회의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비전을 찾아야 한다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고령화, 성도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와 성도 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연세드심물도 보살피는 겁니다 요양원을 하고 때로는 다양한 노인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정부의 보조도 나옵니다 필요에 기초한 사역입니다 아, 이 저자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하는 말이 안 중요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아까 증상을 말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침체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을 위해 움직이시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에 눈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 우리의 비전이 정해진 것은 기업이긴 교획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비전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지적합니다 필요에 따라 비전을 정할 때 흔히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예를 듭니다 아주 좋은 예예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의 물리적 피로를 채우는 것에 우선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사역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아버지가 무리를 상대로 일하시면 아들도 거기에 자신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외로운 죄인의 삶에서 일하시면 예수님도 거기에 노력을 쏟으셨다 그러면서 기업 역시 회사의 필요가 리더십의 결정적 동인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익을 산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기업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십에 관한 세상의 지지자들조차 예수님을 안 믿는 저자들조차 한 목소리를 뒷받침한다 워런 베니스는 최종 순위기 전부이다 못해 아예 유일한 것이라 믿는 미국인이 너무 많아 미국은 비전 부재로 질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황소나 곰이 아니라 돼지처럼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이제 그 역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황소는 공격적 시장 경제 곰은 보수적인 긴축 경제 돼지는 침체된 무력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들은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헨리 블랙카 목사님인데요 크리스찬 CEO들에게 규칙적으로 자문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그들의 간정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자문화하는 CEO들 중에 상당수는 포춘지 선정 500개 대 기업 내에 드는 CEO들입니다 회사 CEO들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년 전에 보니까 지금 모르겠으면 120몇인가 되더라고요 그 CEO들도 예수님인 사람이겠지만 영적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CEO들은 세계적 리더들과 만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외국의 재계와 정계 리더들에게 성경을 주거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의 회사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기는 크리스천 기업가들도 있다 어떤 사업체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고아온 후원이나 식령 지원 성경 번역, 성교사 후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이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기에 리더십의 동기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다섯 번째, 자원이 나온 비전입니다 자원이 비전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 즉, 인력이나 재정이나 장비 등 자원이 있기 때문에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몇 가지 예가 책에 나오는데요 선교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무료로 자료를 지원하겠다는 선교단체 제안을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니면 교단이 인근 지역에 새 교회를 개최할 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 교회 선교부는 개척에 관심을 일으키고자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원이 나온 비전인 거죠 심지어 이런 예도 듭니다 놀랍게도 군사령관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투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현명한 리더는 자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런 자원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장비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수락하는 대가로 리더는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운영 철학의 조직을 내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선물이 기업 방침과 정면으로 상충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원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한 일을 들까요? 좀 오래됐는데요 어떤 성도가 자기 가족에게 말해서 미국에서 3만 불이 교회로 헌금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사약을 써달라는 거예요 수수료 3불 빼고 2만 9,997불이 딱 들어왔어요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중앙아시아로 됐습니다 우리는 당장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달아납니다 언제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령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들어왔어도 성령이 앞서가기 전까지는 일 안 합니다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외환액인가 되면서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1,400, 1,500원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만 불이 되게 많은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앙아시아 한 지역에 폭동이 있었나 할 때 급한 구제 헌금이 거기에 들어갔고요 또 일부 그 지역에 섬기는 성교사님이 급하게 병으로 수술을 받아서 일부 구제가 됐지만 핵심적인 주요 동어리를 모여 쓴 줄 아십니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요 그때는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 시대는 예를 들면 고려인들의 교회 러시아인들의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우즈베킨들의 교회는 단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 거기다 썼습니다 제가 그 헌금 환불에 이럴 때는 묻거든요 여기에 쓰려고 하는데 괜찮느냐고 당연히 그분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교회 장소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성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우즈베킴 교회가 그 당시의 세계였는데 그 성탄절이 되면 이 세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마다 70명 80명 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우리에게 성탄축과 인사를 해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원이 생긴다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생긴다고 그것의 기초로 비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원이 생긴 후에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사약을 우회에서 써달라고 2만 불인가를 헌금했습니다 그분 어려운데 때로는 어느 나라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주머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주머니에 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 뭐죠? 어린이 사약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약을 우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대 때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분이 그분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거기에 쓰기 원하셨어요 제가 그 헌금 한 분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달랐거든요 갔다 왔다면 제가 물을 필요 없지만 같은 아프리카는 한데 당연히 그렇게 쓰라고 거기에 센터가 지어지고요 지금 거기는 학교까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보내시면 쓸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은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리더는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정한 다음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턱대고 자원을 받아들인 뒤 쌓인 자원을 활용하려고 비전을 짜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리더가 할 일이다 여섯 번째 리더가 만든 비전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사실은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선교 편지 또 후원해달라고 보내면서 비전이라고 많은 부분들을 막 내세워서 기도 요청하고 후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본인이 만든 비전의 경우가 참 많거든요 비전을 품은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아랫사람들 사이에는 큰 반향을 불붙일 만한 인화성 비전을 찾아 리더 혼자 외로이 산에 오르는 형국이다 이런 리더들은 비전 설정은 절대 위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일이라도 된다는 듯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홀로 비전을 만들어낼 책임을 느낀다 저명한 리더십 저자들 중에도 리더 주도의 비전 설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런 베니스는 명화치고 단체가 그린 작품이 없는 것처럼 위대한 비전도 무리가 만들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조지 바나도 하나님은 결코 단체에게 비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버튼 에너스는 그렇다면 리더의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비전은 약간의 선견 지명과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과 판단력 또 상당량의 배짱을 올려준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쿠제스와 포스너는 비전이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대체적으로 비전을 리더가 만드는 것이란 이해가 있다는 거죠 저는 리더의 중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비전은 리더가 만드는 게 아니죠 좀 더 읽어볼까요? 리더는 그럼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낼까? 아마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구상할 것이다 문제는 이 모험이 리더에게 막중한 짐이 된다는 것이다 조직을 위한 최선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주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책임을 헐로 떠맞는 이 버거운 일에 자격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직접 다녀본 곳이나 읽은 책이 많고 인맥도 넓고 교육과 갖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 사고로 또 깊은 사람이라면 설득력 있고 혁신적인 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그렇게 통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또 달라진 거 아세요? 피터 주로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서구 역사를 보면 네 번의 큰 변역기가 있었대요 그 용어를 뭐라고 썼던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 이 변역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자들은 할아버지 때의 시대의 일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큰 변역기 여태까지 세 번에 있었대요 지금 네 번째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때를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지금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아들들이 부모들 때의 일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 역사의 네 번째입니다 이때의 리더가 혼자 결정해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물음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될걸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큰 공격적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직원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도록 몰아세워서 나름대로 대단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도 열심히 공격적 목표를 내세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능하신 하나님께 올만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 말이다 대개 가슴 복차고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적인가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 전에 비전이 됐는지 얼마 전에 수록했으니까 나중에 또 이 부분도 나오겠습니다 저 많은 꿈을 꿨습니다 주로 숫자로 된 꿈이죠 몇 년까지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분 모이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등등도 쫙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숫자는 회계사에게나 관심이 있다 오늘 날 그렇게 하거든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이 저자가 아주 잘 지적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거 그러면서 이사야사 55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한다고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로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수많이 꿈꿔왔던 그 숫자로 된 계획들이요 나중에 지내보니까 아무런 쓸모없더라고요 제 생각에 불과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의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 생각에 따르며 아무런 쓸모없죠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삶을 조정해 하나님의 비전을 맞춰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메시지는 분명하다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인용하거든요 구름도스 1장 20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비하신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전혀 다르다 우선순위도 가치관도 다르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꾼다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꿈과 목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길 위험의 소지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요 이분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자는 세 가지로 그걸 똑같이 지름길을 가라는 것이었다는 걸 동의해요 사실 그 구절은 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분 표현대로 그러면 십자가 없는 교회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교회를 아셨죠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탄의 속셈을 간파하셨고 그의 논리가 비성경적임을 지적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흔히 통용되는 많은 원리를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셨다 세상의 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자시니까 인간에게 일반 운총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운총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훼손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성교가 말하는 거죠 둘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은 세상을 위하고 한편은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흔히 통용되는 많은 원리를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셨다 세상은 첫째 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다 세상은 힘을 우상화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하셨다 세상은 수가 많은 것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제대로 택하셨으며 개인에게 집중하느라 무리를 지나실 때가 많았다 제 얘기는 작은 게의 미덕이다 그 얘기 아니고요 작은 게 잘하는 거다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행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영적 리더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건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도하건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포도남께 여태까지 한 번도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배만 하더라도 중간에 사람들이 나가고 메시지가 강하다고 예배가 길다고 변명 사실 옳지 않은 얘기들이죠 성경에 보면 할 때 목회자인 제가 쉬울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 속에는 파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냉혈 동물처럼 감성도 없는 것처럼 저 빨간 피 흘러요 피 찔러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이래서 나갈 때 제 마음 아파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등등등 많이 그래서 그런데 요하목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까 수없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게 대강 들릴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따랐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이 헌금 얘기하니까 이렇게 시험받을까 제가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 중에 15%가 떠났습니다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15%는 될까 제가 숫자로 하면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요 만 명, 십만 명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의도하신 교회냐고요 제가 더 일부러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15%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헌금 얘기할 때 그런데 주님이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타협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강하게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세상은 크고 거창한 성과에 끌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교자식 같다고 하셨다 세상은 사람들이 칭찬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보시고 상주심으로 선행을 은밀하게 하고 하셨다 세상은 교묘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끄지 않냐 하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놓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렇듯 예수님은 거듭 인간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셨다 이게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적당히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그저 11점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업은 안 믿는 사람과 그 목표나 방식은 전혀 똑같이 하면 영절이 더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조직 전체를 움직여 당신 스스로 정한 목표를 정한 목표를 성취하게 한다면 사람들에게서 더 큰 무엇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빼앗는 거죠 이 말하기 전에 이분은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에베스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이 하실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좀 과장됐나요?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텐데 우리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 거죠 떼앉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직 전체를 움직여 당신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하게 한다면 이건 목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의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더 큰 무엇을 빼앗는 것이다 조직이 추여하는 비전은 CEO를 포함하여 어느 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세상 기업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나님 하시도록 하시합니다 에베스 3장 20절에 비춰볼 때 우리의 소위 공격적 목표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리더는 과연 자신의 거창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감독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한 꿈을 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통찰력이 깊은 리더라 해도 과연 미래를 내다보며 조직이 이루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정할 수 있을까? 답은 오겠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거창한 계획과 꿈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분은 유한한 인생들의 상상을 초원하는 측량 못할 일들도 능이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자기 비전을 만든다면 그 비전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를 따른 이들을 속이는 확실한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참다운 비전의 출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맞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핵심 가치가 나은 비전 핵심 가치가 나은 비전 원래 처음 책에는 없었어요 중국판에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조직의 경우 비전의 일곱 번째 출처는 공동 가치에 있다 조직들은 핵심 가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방향을 정한다 이런 접근은 리크 워런의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통해 대중화되었다 이 접근의 장점은 교회의 비전을 공동 가치에 묶어둠으로써 교회 재반 활동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리더십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한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두 가지 단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치는 대개 처방보다 제약의 의미가 강하다 처방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약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밖에 얻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 선교를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교회가 있다고 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핵심적인 가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일에는 명확하게 되는데 그럼 해외 선교를 할 때 어디에 선교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면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할 자금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하지만 이런 목적은 너무 두리뭉실해서 선교사학을 캄보디아, 중국, 캄차카 등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회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교회를 따라 향하는 거죠 비전이 핵심 가치의 기초에서 우리가 만든 거라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분명히 핵심적인 가치 되어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적인 가치를 토대로 우리가 정한 비전을 따라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토대와 기준은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릅니다 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가치가 이끄는 교회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더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한 그릇씩 멀어지고 있다 핵심 가치를 리더 스스로 정한다면 이는 리더 자신의 비전이다 애초에 교회의 목적을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냥 목적 자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에 필요할 때마다 핵심 가치에 의지한다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뭐가 핵심적인 가치가? 가장 위험한 배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건 알거든요 떠났는지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위험한 배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0.5도 빗나가는 것이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최선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상 최선이에요 그러면서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노아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비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하나님이 보이신 뜻대로 시간대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선이었죠 그런데 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노아가 맨날 술 먹고 방타한 게 아니었다고요 왜? 그랬더라면 그가 잘못된 걸 금방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좋은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아니 예를 들면 노아가 보니까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죄가 너무 관용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입술이 부르토록 손이 다 깨지도록 전도하고 다녔다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적인 거죠 그 뜻이에요 그걸 두고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가장 위험한 배교는 하나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배교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다고요 본인이 배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0.5도 빗나가는 것이다 잘 모르는 거죠 모양은 매우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는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얼마든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11조에 열심히 들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리더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동기는 열정이다 일부 리더십 이론가들은 리더의 재능과 열정을 파악한 뒤 거기에 맞춰 소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또 소명을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열정이 참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거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소명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은사만 제대로 알면 그분이 예비하신 내일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생각해보라 자기 은사와 열정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는 결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려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게다가 이런 관점대로라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도 시키실 수 있다 그 일이 비록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까지 있다면 좋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와서 이렇게 안보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해보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본격적인 일을 여시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저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게 하겠다고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오해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안 하겠다는 말을 못해요 왜요? 제가 하나님한테 노하면 주님 따라가길 중단한 거거든요 그것만은 못해요 제가 표현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안 하겠다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잠잠히 주님을 주시해보고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앞서가서 귀를 여시면 당연히 따라갈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도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선교적 교회의 한 부분은 문화를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문학과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팽배한 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배우 있는 철학을 알아야 돼요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 1980년 전반기에 이런 부분 신학교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저 종교 철학 배웠어요 일부 그래서 일부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부분을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책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야 되고요 그 책도 한두 권이 아니고요 책 한두 번 세 권 네 번 여러 책들을 읽는다 그게 머리에 다 정리가 되느냐고요 또 머리 정리된다고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방향이 성도들에게 선명히 보여지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부리짓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노 라고는 못해요 주님이 앞서 가신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벌써 나온 세 권의 책에도 이미 설명돼 있어요 노라고는 못해요 노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인도를 따라 중단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다의 사역이건 선교적 교회의 삶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지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들 따라며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 많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 지역의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재능과 능력이 없는 일들도 인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의 길을 추구하고 노라고는 할 수 없으니 따라가면 주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중요한 서적들을 만나게 사람이 길을 배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서 일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사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비전 핵심적인 가치가 나은 비전도 결국 참다운 출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그 일곱 가지를 쭉 말한 다음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앞서 말한 일곱 가지 비전의 출처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세상적 생각에서 비록됐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세상은 비전 즉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출처들은 옳은 출처들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도 비전에 설교하면서 비전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저자도 같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출처를 다루는데 하나는 올바른 출처가 아닌 것들도 언급하고 있다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세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올바른 비전의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성들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조지 바라가 말하잖아요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가면서 바라기는 하나의 길을 선교적 삶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토대 아래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바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др Y루 productive яться 주님의 은혜 은혜 음 유려 Andre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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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